마음치유 시즌2 오늘부터는 마음치유 시즌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는 현대 서구 사상가 6명의 사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한국 불교에 필요한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인들이 어떻게 불교를 좋아하는지 또 이런 어려운 깨달음의 세계를 서구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는지 이런 것은 서구인들의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막연하고 약간 좀 신비적이고 또 우리한테는 역설적으로 너무나 가까워서 알기 어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오히려 타산지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6명의 서구 사상가 중에서 처음으로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카르트 톨레의 대표작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명저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두군다나 한국어 번역은 유명한 류시화 시인이 하셔서 아주 유리한 문장으로 또 본인이 아주 공을 들여서 첫 번째 번역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번역해서 출판한 그런 역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어 번역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인데 원 제목은 새로운 지구, The New Earth라고 하는 새로운 지구라고 하는 이런 원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새로운 지구를 원 제목으로 했는가 21세기의 지구는 기존에 에고로서 살던 인간이 영적 깨어남을 성취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에서 새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영성이 깨어나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지구 그런 뜻입니다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전에는 아상의 시대라면 아상으로서 인간의 시대라면 앞으로는 보살로서의 인간의 시대 큰 전환이죠 우리 한국 불교가 그토록 염원하는 보살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의 인연이 열린다고 이분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적은 거예요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부제는 우리 인간이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입니다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먼 걸음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확신하고 사시는지 어렵지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면 굉장히 그 인생은 보람있고 의미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할 때 과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저희 때는 거의 저랑 친구들 돌아보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좋아해서 이 전공을 선택하고 그 학과를 진학하는 사람은 50%도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때는 그러면 20대 초반이어서 그렇다 치고 지금은 이제 좀 나이도 먹었고 한데 지금 돌아보십시다 지금 나는 삶의 목적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수업에서 이것만 여러분이 확신하고 수업을 마쳐도 오신 보람이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이 분이 말하는 삶의 목적은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은 동일하대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를 저도 포함되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성 서구인들은 불성을 영성이라는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자 서구인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지금 우리의 정신적인 어둠에 쌓여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불교적이죠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명에 뒤덮여 있는 우리들의 불성이 깨어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자 이것을 저는 읽자마자 이것을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무명 속에 쌓여있는 우리들의 불성이 진정한 부처입니다 맞습니까 동행하시겠습니까 습가무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이 부처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불성이 부처인 거죠 그러면 그 불성이 무명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무명을 뚫고 구름을 뚫고 밝은 해가 비춰서 온 사방을 밝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성도 이 무명을 헤치고 밝게 빛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유분생의 목적이 아닐까 따라서 이 책의 부제가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일이다 부처님 일을 한자로 말하면 불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절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사로 알고 있지만 진정한 불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성이 깨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상에서 불보살의 세계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불사가 아닐까요 그게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서구인이 써서 또 본인은 공식적으로 불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책 내용은 상당히 불교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깨달음을 종교의 근본으로 삼은 이 종교는 불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교할 때 불이란 말 자체가 깨달음이란 뜻이니까 깨달음분이 가르치는 종교 불교 또 깨달음의 가르침 불교 따라서 지금 전 인류가 애고의 상태에서 이런 영성으로 깨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말은 불교라고 안 해도 지금 전 세계는 불교의 이상향인 불보살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바야흐로 그것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정말 좋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은 말은 불교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완전히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주제가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깨어남입니다 이때 영이라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니까 깨어남 부처로서 깨어남 이게 이 책의 주제다 한번 1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나옵니다 애고의 바탕을 둔 삶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인류가 살아온 삶은 애고의 바탕을 둔 삶이다 또 그러한 삶들이 모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애고에 지배당하고 한편으로는 애고와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자 톨레는 이 저자는 애고를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이게 지금 메시지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에요 자기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애고를 알아차려라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애고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들의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성을 깨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불성이 무엇인가 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애고를 알아차리는 것이 불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애고를 자기 안에 있는 애고를 많이 알아차리면 알아차릴 수록 불성은 깨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애고는 힘을 잃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영적인 깨어납니다 이 책을 지필 중일 때 책의 주제를 묻는 질문에 톨레는 대답하곤 했다 나는 언제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쓰고 말한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영적인 깨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깨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주제가 시중일간 그 주제에 충실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이 주제인 에카르트 톨레를 서양의 보살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살을 보살은 뭐예요? 자리 이타 자기가 좋아지고 어떻게 좋아지는가 애고에서 보살이 되어서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인연 닿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또 그 사람을 아상에서 깨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보살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죠 맞습니까? 예 참 톨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서구인들이 이 톨레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자 다음에 저자 에카르트 톨레는 어떤 분이냐면 현재 달라이라마 틱나탄 스님과 더불어 현존하는 세계 3대 영적 지도자로 꼽힌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이 에카르트 톨레하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뜻이 같다는 거죠 왜냐? 두 분 다 보살이니까 이 톨레는 상당히 순진하게 생겼습니다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양 사람이 상당히 순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책을 읽어보면 그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제 생각에 이 책을 읽어보면 에카르트 톨레를 어떤 분인가 말이 필요 없어요 책을 읽어보면 그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자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일상으로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저자보다는 독자로서 저 자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책을 읽는 데는 상당히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동서양의 많은 책을 읽었는데 제가 보는 제 안목으로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보살이 보살로서 일을 하려면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시즌1 전체를 통해서 통틀어서 불법은 진리는 중도입니다 중도는 우리 마음을 비우면 무심이 되고 무심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요용을 발휘하는 것이 평상심입니다 그래서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중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내내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동양에서는 통한다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통한다 막힌 것이 뚫리면서 깊은 곳과 통한다 할 때 마음과 통한다 하는 것을 심통 이해되시죠 자 무심은 심통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따라가지 않고 그 생각을 보고 내려놓으면 무심으로 돌아가죠 무심으로 돌아가는 시그널을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무심으로 돌아가면 마음과 통해요 그런데 돈은 무심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평상심이다 평상심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통 다음에 설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자기가 좋은 것을 남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남도 좋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달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보살 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통이란 말은 혀설자거든요 혀가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심통보다도 설통이 한 수 위예요 심통은 문수라면 보현이 설통이죠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로 아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톨레는 설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분이 자기가 글을 쓸 때 자기가 글을 쓰려고 할 때는 안 써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글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첫 문장이 딱 첫 문장이 자기 첫 번째 저서의 첫 번째 문장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한 문장이 떠오르자마자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책 한 권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 이거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아상이 애고가 내가 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자성불에게 맡기면 글은 누가 쓰게 되죠 애고가 쓰려면 잘 안 써지지만 자성불에게 맡기면 정말로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원리를 사실 이 책에서 스스로 구현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따라서 톨레의 대표작인 이 책은 21세기의 영성 선언문이다 영성은 우리 불교도에서는 불교도들은 불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21세기는 불성의 선언문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영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인들은 우리가 불성 혹은 자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성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제가 지금 제목을 소제목을 현대 서구 영성가 이렇게 했잖아요 영성가는 어떤 사람인가 영성가란 자성을 체험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해되시죠 영성가 하면 우리 불성을 한번 체험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구 영성가라고 할 때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텐데 여러분께서 혹시 불자라면 영성은 곧 불성을 말하는 것이다 불성이 뭐예요? 깨어있는 우리들의 자성이죠 영성은 영적인 우리들의 자성이죠 그 줄임말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서구인들은 불성이란 말보다는 자기들한테 편리한 영어로 하면 스피리트 스피리투얼리티 이런 말을 이제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구에 불교가 전해진지는 200년이 넘었습니다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 선불교가 전해진 지도 이미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셨죠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처럼 내린다면 불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씨앗을 전 세계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문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처럼 내린다면 저절로 이 씨앗은 발화가 되어서 사기 터서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구에 전해진 지가 200년이 넘었고 더군다나 깨달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선불교가 전해진 지가 이미 1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서구에는 깨달음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결코 허툰 말이 아니다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제 깨달음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서구인들 중에서도 깨달음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구인들의 장점은 뭐냐면 종교 혹은 의식의 굴레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도구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분들은 자유롭게 자기 깨달은 말을 아주 이평이한 일반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평상 언어로 이걸 표현합니다 따라서 은하 변호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을 듣고 말 끝에 단박에 알아듣는다 단박에 깨닫는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이렇게 쓴다면 인연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깨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무서운 서구 불교의 힘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유리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한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하면 고지고토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면 훨씬 더 우리가 깨어날 기회가 더 열립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이런 책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에크라트 톨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독일 출생입니다 1948년 이제 70대 초반이네요 여기도 아마 48년생 분들이 좀 있겠죠 우리랑 거의 동시대인입니다 조금 이제 어쨌든 지금 70이 넘었네요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자식한테는 싸우는 부모 밑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유년기가 됩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13살에 이혼한 아버지를 따라서 스페인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스페인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에크라트 톨레의 법문이 꽤 떠 있거든요 가끔 보면 스페인어 법문을 잘해요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에 가면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으로 법문을 해요 왜냐하면 13살에서 19살까지 7년간 6년간을 만 6년이죠 스페인에서 보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도 곧잘해요 저도 스페인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들을 때는 서로 굉장히 친숙해요 그리고 19살에 영국으로 가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자기가 톨레는 20살의 톨레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불화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순진한 학생이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우울증 불안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런던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 수석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별로 이 공부에 들어올 기회는 적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고통이 고통과 어려움 고난이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불성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톨레 같은 사람도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역설적으로 전공을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원 진학을 해서 그때 거기서 독일의 중세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2세기 독일의 신부예요 그런데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이분도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분이라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하느님과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12세기 그 어목한 종교 재판이 있던 중세 시대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깨달음을 얻고 하느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용담하겠습니까 그 완고한 중세 종교가 아주 종교 심판을 오래 했죠 끝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문제를 못 풀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어렵다 기존에는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은 너무나 친숙하게 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이 진리가 오히려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자기 이름을 에카르트라고 개명했어요 원래는 에카르트가 아닌데 성은 톨레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12세기 독일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로부터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15페이지에 이분의 도노 체험이 나와요 도노 체험 궁금하지요 여러분 도노 체험을 하고 자기의 영적 체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야기 해놓으면 우리 반갑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류시와 시인이 서문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지속된 오랜 우울증과 심리적 방황으로 종종 자살 충동까지 느끼던 톨레는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아주 서구에서는 이처럼 톨레처럼 스스로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언제 깨어나는가 우울증의 바닥에서 화두 참고 해봤습니까 화두 참고할 때 언제 화두가 깨져요 꽉 막혔을 때 은산철벽이 깨지는 것은 완전히 꽉 막혔을 때 깨지거든요 그것처럼 우울증의 바닥에 떨어지면 거기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케이스예요 한밤중에 일어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으로 괴로웠다 라고 톨레는 고백한다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낀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이 중요한 대목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음미해 보세요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이런 느낌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지긋지긋한 이 업장을 이 지긋지긋한 업장에 시달리는 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나와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이것도 음미해 보세요 나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우울한 나와 함께 살 수 없어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딱 차려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내가 둘이란 말인가 우울한 나와 이 우울한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나가 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임을 깨달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 하나는 가짜지요 자 그렇다면 곧이어 그런 생각들조차 정지시키는 진공과도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그는 거저 평화로웠다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투명한 햇살과 아침을 알리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적임 시간이 정지한 듯 했고 모든 질문은 사라졌다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런던 거리를 거닐며 톨레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깊은 평화가 밀려왔다 교통체정조차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지금 방금 읽은 대목은 잠깐만 다시 한번 은밀하면 우울증이 극도로 심한 어느 날 밤에 이 우울한 이 나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죠 우울한 나와 그 우울한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나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가 될 텐데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할 때 여러분 우울한 나와 우울한 나라고 자각하는 또 다른 나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자각하는 나지요 맞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알아챈 순간 갑자기 어떤 깊은 자기도 모르는 깊은 블랙홀 같은데 빠져들어가서 깨보니까 아침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체험이 이렇게 느닷없이 올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화두가 탑바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그런 인연 없이도 이렇게 불숙 이런 체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때 급하게 선제식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냥 두면 세월에 묻혀서 흘러가 버립니다 참 귀한 기회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 만회 한용훈 스님께서 저 설악산 백담사에 계실 때 그때 지은 시가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고 시집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님의 침묵에 자 님의 침묵에 여러분 이런 구절 기억나십니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이런 말 기억나세요 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바로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회 한용훈 스님께서 님의 침묵을 썼을 때는 당신도 날카로운 첫 키스를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체험이 흘러가 버린 그 상태 그 상태가 님은 만나긴 만났고 님과 날카로운 첫 키스를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님을 다시 떠나보내고 지금은 못 만나고 있는 상태 이게 많은 수행자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님의 침묵은 이때 님은 우리들의 불성이죠 불성을 한번 만났는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있는데 그 님이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진정한 수행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님의 침묵은 이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키스를 해봤기 때문에 님은 공허한 님이 아니라 나한테 경험이 한번 된 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정한 화두라고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님의 침묵은 진정한 화두 공부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해 한용원 스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이시니까 당신의 시가 당연히 이 처음 말씀드린 불사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깨어나는 일 한 인간의 모든 관심은 이 맛을 보면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거든요 그것을 시도 표현한 것이 님의 침묵이에요 님의 침묵은 마음 공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에서는 날카로운 척기스 혹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에카르트 톨레가 경험했던 이것을 선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초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으로 성품을 보는 초견성의 경험 혹은 다른 말로 일별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때 별은 흘끗 봄이거든요 일별 한 번 흘끗 봄 그래서 공부는 이때부터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봐야 보기 전에는 막연한 공부고 한 번 이렇게 봐야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이 공부 이렇게 한 번 경험을 하기 전과 후에서 전에는 막연한 믿음이라면 후는 이제는 손에 잡힐 듯이 가까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달라진다 이걸 한 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여기의 이곳에 이곳에 있는 것만이 팩트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생각 속은 과거 미래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 미래는 현실이 아니에요 생각 속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여기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이 진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사물들. 이해되세요? 보여지는 사물들. 그리고 이 보여지는 사물에는 내 몸도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몸 생각 감정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 생각 감정을 포함해서 삼난마상은 전부 보여집니다. 맞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음미해 보세요.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톨레 같은 경우는 우울해하는 나는 보여지는 나지요. 우울해하는 나의 몸도 보여지고 우울한 것도 보여지잖아요. 감각되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감각되거든요. 화가 나면 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화가 이렇게 자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과 생각 감정 그리고 삼난마상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님의 침묵에서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자치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오동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오동잎 떨어지는 걸 보는 자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는 것이 뭡니까? 보는 것이 뭡니까? 보는 것이 뭡니까? 이 질문이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을 손가락질로 이렇게 아르켜주고 있어요. 볼 때마다 보는 것이 뭐냐 하고 나뭇잎 하나가 반짝이는 나뭇잎 하나가 나뭇잎을 보는 것이 뭐냐고 묻고 있고 구름을 보면 구름이 나에게 구름 보는 것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이것이 이 먹고예요. 여기에 착안한다면 여기에 착안한다면 삼난마상이 나에게 법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혼물 소리가 들리면 신혼물 소리가 듣는 자가 누구냐고 나한테 묻고 있고 바람 소리가 지나가면서 나면 바람 소리가 나에게 듣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톨레의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 보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톨레 같은 경우는 우울한 나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나. 그 나는 우울한 나를 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 사람이 이때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변화가 소위 말하는 초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변화가 오고 그 이유로 톨레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음 치유 시즌 2를 맞아서 시즌 1의 12강좌와는 좀 달리 서구 현대 서구 영성가들의 사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부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불교가 지금 어떻게 세계화 되고 있는가 하는 그 현주소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더불어 서구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언어로 불교를 표현했을 때 특히 그토록 어렵고 좀 신비적으로 느껴지던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쉽게 풀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 이 세계와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카르트 톨레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톨레가 그렇게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 톨레가 깨달음을 얻는 29살에 그 이야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 우울증의 바닥에서 아 나는 이 우울한 나와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했을 때 우울한 나와 이것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나가 둘이가 있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지 하는 데서 가짜 나를 우울한 나를 나로 알고 살아오던 상태에서 그것을 자각하고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서 보고 아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우울한 나라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각하고 있는 나구나 하는 깨달음을 이 사람이 얻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에 생활이 변하는데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렇게 런던 대학에 지금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좀 좁은 집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 이후로 톨레는 시간만 나면 나와서 공원에서 살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한 번 체험이 온 뒤에는 이 몸과 또 이 몸이 익숙해 있는 환경이 좁게 느껴지는 그렇게 좀 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툭 트인 이런 노천의 공간을 좋아하게 되고 한강변이나 바닷가나 아니면 건물 옥상이나 아니면 집 근처 멀지 않은 이런 야산 곡대기나 이런 데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마음이 툭 열려가지고 넓고 넓어지는 것이 아주 실감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톨레 같은 경우는 거의 공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캠브리지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영성공부 스터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임이 점점 커지고 해서 나중에는 큰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사실 이런 모임은 알고 보면 우리도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같은 뜻이지요. 그래서 이 모임의 주제는 어떻게 영성으로 깨어나는가 그러면서 이 톨레는 교제를 본인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선불교 서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 세계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리고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주고 또 깊이가 담보되는 이 중요한 거거든요. 깊이가 깨달음을 정말로 소화를 해서 알려주는 책. 주로 선불교 책과 대성불교 서적들이죠. 물론 이 사람은 종교는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다 경전들을 섭렵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이 선불교와 가장 친하게 되고 이 책에도 선불교의 에피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원제는 the power of now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서구인들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 서구인들은 이 깨달음을 존재체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 그러니까요. 따라서 서구인들이 존재를 체험할 때 어떻게 체험하는가. 시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끊어진다. 따라서 시간이 끊어진다는 말은 기존에 알고 있던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그런 의식의 흐름의 시간은 끊어지고 생생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이것을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톨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현재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은 첫 문장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면서 이 현재에 대한 탐구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착각을 밝힙니다. 여러분 반냐신경에 조견 오온 개공 하잖아요. 이 오온이 몸과 생각과 감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견 비춰본다. 이게 마음공부의 핵심이다 이거죠. 마음공부의 핵심은 기존의 나라고 알고 있던 몸과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비춰보면 그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서 진정한 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각 자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주제가 영성인데요. 무엇이 영성인가 무엇이 영성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이것입니다. 하지만 보는 이것은 자기를 볼 수는 없죠. 이것이 마음공부의 어려운 점이에요. 잘 보는데 자기를 볼 수는 없는 것 이것이 마음공부의 어려움이라서 이것을 이해라고 하지 않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재미있는 것은 2000년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인터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좋은 책도 참 많이 썼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오프라 윈프리 쇼에다가 이 책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33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무려 300만부 이상이 팔리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은 두 번째 책이에요. 이게 대표작인데 첫 번째 책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시즌 1에서 저도 대학원 시절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한 번 했습니다. 라고 소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체험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이 톨레일 체험이 제가 체험했던 것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현재에 대한 정말 뚜렷한 자각 이 흐르는 시간에서 자기로 돌아오면 시간은 끊어져 버리고 생생히 살아있는 영원한 현재만이 뚜렷한 그러니까 이 체험을 이 책 한 권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파워풀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책입니다. 자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책인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생각이 업장을 만든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업장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습관. 오래 묵은 습관. 생각이 업장을 만든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의 총체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톨레는 아주 또렷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따라서 제발 생각을 봐라 이거예요. 생각을 보면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이거죠. 사실은 해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생각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야신경의 전도몽상 그러잖아요. 전도몽상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허구의 성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인생관 가치관 가치관 인간관 여러가지 진리관 조차도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놓고 그걸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전도몽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생각을 보는 것 즉 영성이 당신이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한번 보기 위해서 19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네요. 우리 안에 있는 무명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책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희망적인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어둠 무명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봐라 혹은 자기 무명을 알아채라 자기 무명을 알아채는 것이 불성이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께서 당신이 대호하시고 확철 대호하시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고집 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였습니다. 사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무명을 설명한 거거든요. 무명에서 고통으로 꼬리나는 열두 가지 연쇄 이 열두 가지 연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것도 무명이 어떻게 발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 이르게 하는가 이것을 왼쪽으로 풀고 오른쪽으로 풀고 이것이 있음으로 생기고 없으면 같이 없어지고 하고 종행무진으로 이 무명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에 빨려들어가서 생각에 속고 있는가 하는 점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설법을 듣고 녹야문에서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문에서 교진녀를 비롯한 다섯 비구가 차례로 다 깨닫는다고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의 핵심은 우리의 불성이 깨어나는 것인데 불성이 깨어나는 핵심은 우리들의 무명을 보는 거예요. 그 무명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각해서 보는 것이 이게 깨달음의 지름길이다. 그 점을 이 책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역시 나온 지 1년 넘게 묻혀 있다가 오프라 윈프리 북클럽에 선정되었으며 윈프리 가 톨레와 함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10주에 걸쳐 독자들과 온라인 독서 토론을 진행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모여서도 공부하지만 멀리 떨어져서도 온택트 지금 콘택트가 언 콘택트가 되니까 온라인상에서 콘택트를 하는 지금 온택트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십몇 년 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스카이프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는 줌이나 이런 웹엑스나 혹은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혹은 구글 미트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만남을 가지는데 벌써 십몇 년 전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에카르트 툴레를 초청해서 두 사람이 토론하는 이 책을 놓고 10주에 걸쳐서 이게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10주에 걸쳐서 토론한 내용이 그때 스카이프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전세계로 나가서 이래 동시 접속자가 천백만 명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이 부지런하다면 찾아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가 번역까지 다 해놨습니다 영어를 한글 자막으로 번역까지 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지런하시다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구의 나를 자신이라고 믿는 그 마음이 개인과 사회를 불행에 이르게 한다는 통찰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의 제일 중요한 대목이 지금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죠 마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12주에 걸쳐서 현대 서구 영성가들의 대표작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책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국인이 서양의 이 영성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점 이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는 말과 의식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지요 자 팔만대장경을 한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자다 할 때 이 마음심은 우리들의 본심을 말하죠 이 본심이 불성이고 이것이 영성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서구인들은 마음이라면 중생심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불교에서 마음이라 그러면 심적시불 마음이 부처다 곧 불성이 마음이고 우리들의 본심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자성이다 우리들의 본래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 우리는 이거 있어요 서구인들은 마음하면 중생심을 말해요 서구인들은 마인드 그러면 반드시 몽키 마인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구인들의 책을 읽으면 이분들이 마음이라고 쓸 때는 그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한글자로 줄인 진리 자체인 그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 생각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아셔야 되겠죠 서구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본성 본심 우리가 말하는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압축한 그 마음심자를 서구인들은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식 그러면 영어로는 consciousness 이렇게 되죠 서구인들은 consciousness가 생각인 마음을 보는 자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계신데 저를 비롯해서 스님 한 분만 우리 동양의 전통옷을 입고 계시고 지금 우리 다 서양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말들은 100년 전에 한국인이 쓰던 말은 별로 없고요 제 단어들은 제가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영어를 개국 시절에 일본인들이 번역한 그 말을 지금 우리가 평상으로 통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개념 평등 자유 이런 개념이 우리 본래 한국어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서구어의 번역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사서상경 공부 안 했지요 우리 우리들의 선조들은 사서상경 공부하고 또 불경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학교에서 사서상경도 공부 안 하고 불경도 공부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과서가 뭐였느냐 우리 저 초등학교 때 국산 사자 음미 신령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요 하도 그때 많이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은 국산 사자 음미 신령이 동양의 원래 학문이었어요 아니면 서구에서 들어온 학문입니까 서구 학문이죠 우리는 어느새 입고 있는 옷도 서구 옷을 입고 있고 머리스타일도 서구 스타일이고 지금 상투 튼 사람 없지요 그죠 심지어 우리 쓰는 언어가요 알고 보면 서구 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본심 우리 본심 지금 깨어있는 이 불성 이걸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의 빛 그러면 우리 몸에 언어적으로 쉽게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마음의 빛 이란 말을 그런데 이 말을 서구인들은 같은 의미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식의 빛 그래요 우리 불광 그러잖아요 불광 불광 불광이 깨어있는 이 마음이란 뜻이 마음의 빛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빛 하면 뭔가가 잡히지 않는데 대신에 의식의 빛 지금 여러분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의 빛 이 의식의 빛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은 어떤 상황의 경계에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의식의 빛은 항상 이렇게 밝혀져 있어서 이 속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의식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나 혹은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를 보고 있는 깨어있는 나 이것을 서구인들은 의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심 공량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죠 지금이 아침입니까 오후입니까 오후지요 지금 이 순간 오후인 것을 아는 이것이 의식입니까 의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의식이잖아요 의식은 언제나 있어서 아침이면 아침인 줄 알고 오후면 오후인 줄 알고 저녁이면 저녁인 줄 알아요 우리의 기본의식은 항상 깨어있어요 자 매 순간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 공부에 있어서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신 컵이 있죠 여러분 컵에 물이 좀 담겨있습니까 물은 계속 없어지고 다시 담겨지고 하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컵은 없어집니까 아니면 컵은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죠 지금 이 세계가 여러분 이 세계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지금 컵에 담겨지는 것이 있고 이것을 담는 컵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담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입니까 컵입니까 생각은 물과 같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하는 거죠 컵은 이대로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생각과 감정과 이 삼남 환상은 숨겼다가 사라지는데 이것을 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그릇으로서의 의식 이것을 생각과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 그라운드 필드 혹은 그릇으로서의 의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성을 공부한다 할 때 영성 혹은 불성은 진여 자성이거든요 진여란 말은 진실되어서 여여한 것 내용물은 생멸로 바뀌어 가지만 이 내용물을 담는 컵은 항상 진실되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런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있는 자 이것을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말이 뭔가가 우리가 지금 배워온 이 서양 언어에 이미 우리는 익숙한데 서양 언어 입장에서 마음은 뭔가가 지금 캐치하기가 약간의 어긋나는 점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언어적인 차이 이걸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양인들이 여러분 깨놓고 말하면 우리보다도 깨닫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런가 깨달음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지금 이것을 깨어있는 이것을 깨닫는 건데 서구인들은 이것을 의식입니다 하면 consciousness 지금 깨어있는 이 빛 이 의식의 빛 이걸 자각해보세요 이것은 항상 있고 이것이 홀로그램처럼 있고 홀로그램 안에 있는 따라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감정 화 같은 화나 우울증 같은 것들은 이런 기분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내용물이고 그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그릇 이 그릇 자체 이 컵 자체 이것이 우리들의 의식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듣다가 우리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울한 우울한 나와 살 수 없는 나 할 때 우울한 나는 생겼다가 사라지고 바뀌고 변화하는 내용물이고 그것을 보는 이 나는 언제나 깨워서 여여한 지금 지금 이 의식입니다 할 때 서구인들은 언어적으로 의식이 이거라는 것을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 끝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옛날 분들은 은하 변호했거든요 말 끝에 아 이겁니까 그렇잖아요 육조 해농선님한테 육조 해농선님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서 법을 물은 사람 해명이라는 스님이 계셨죠 이 해명선님이 나중에 깨닫고 해농선님 당신의 스승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이름을 도명이라고 바꿨죠 자 거기서 육조선님이 도를 물으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 생각이 없어도 의식은 깨어있습니까 맞나요 의식 깨어있나요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깨어있는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요 뭐 별거 있을까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교가 서구에 전해져서 서구인들이 맹렬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깨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에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마인드와 컨시어스니스 마음과 의식을 구분해서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내용물이고 이 의식은 언제나 깨어서 아침이면 아침인 줄 알고 낮이면 낮인 줄 알고 밤이면 밤인 줄 알고 언제나 깨워서 물을 마실 때 차고 더운 줄 아는 이것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그릇으로서 배경으로서 바탕으로서 이것도 영어로 하면 더 편하거든요 필드로서 그라운드로서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텅 빈 깨어있음이 바로 우리들의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듣고 문득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셔서 한 번 깨달은 분이 오셔서 깨달음이 이 세계에 지금 확 퍼졌지 않습니까 지금 불교가 퍼져가지고 지금 20세기 21세기에는 서구에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구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깨달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한국 불교는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써나는지 몰라요 이 책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해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성의 영성의 눈 뜨려면 가짜나인 에고를 알아차려야 한다 영성의 눈 뜨려면 에고 가짜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에고는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이게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는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에고에 끌려다니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지금 톨레가 딱 깨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에고를 보는 것이 영성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보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우리가 일상에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자기 생각을 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해 되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보면 볼수록 생각을 보는 것이 깨어난다 이거예요 자 대해준고서님께서 서장이라는 책에 서장이 가나선 교과서거든요 서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익은 것은 우리 마음공부예요 마음공부는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있게 하라 익은 것은 뭐냐 생각이에요 설은 것은 뭔가 지금 영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보는 것은 우리가 낯설어 있고 생각은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마음공부다 익어 있는 생각은 점점점점 낯설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어 있는 생각을 보는 우리들의 영성은 계속 생각을 보므로서 익숙하게 하라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있게 하라 생각은 설계하고 영성은 있게 하라 어떻게 매사의 생각을 보므로서 이해 되죠 생각을 보면 보는 것이 자기의 자각이에요 자각의 스위치를 어떻게 켜는가 자각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 생각을 보면 자각의 스위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에서 하는 가장 간단 명료한 마음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툴레가 이렇게 말했네요 영성이란 우리가 말하면 불성 불성이란 깨어있는 의식이다 정말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불성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의식이다 우리는 영성을 너무 어렵고 신비적인 것으로 착각해왔다 선사들은 불성을 깨닫기가 세수하다가 코만지기처럼 쉽다고 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자 깨어난 사람은 깨달음이란 세수하다가 코만지기처럼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의식이 있으면서 이 의식을 한번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안 깨어있는 사람 있나요 조는 사람은 안 깨어있죠 자 졸면 안 깨어있고 또 하나 생각하면 안 깨어있어요 졸아도 졸음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생각해도 생각 속으로 빨려들어가요 무엇이 우리의 깨어있는 이 의식이 그러니까 혼침 도구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는 혼침 조는 것 도구 잡생각 이것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마인드 리셋 자각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엇이 이것이 익어지면 어느 순간 의식이 자기가 스스로를 의식해요 이 말 음미해 보세요 어느 순간 의식이 자기 스스로를 의식해요 그게 깨어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신경을 써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의식이 어 내가 의식이네 생각이 아니고 의식이네 하고 이쪽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평상심이 돌아오고 했다 서구인들은 불성을 신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어나는 거예요 평상심이 돌아 했잖아요 평상심을 지금 이 맥락에서 말을 하면 평상의식이에요 평상의식이 지금 이 의식이 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고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영성공부의 목적은 꿈 대몽 대몽이 있습니다 대몽 소몽은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소몽입니다 대몽은 큰 꿈은 자 여러분 컵의 입장에서는 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담겼다가 사라지는 물이 꿈으로 보일까요 사실로 보일까요 지금 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연 따라서 당겼다가 이렇게 마시면 사라지는 사라지는 이 물이 꿈으로 보일까요 현실로 보일까요 아무래도 생명하는 것들은 전부 꿈으로 보이겠죠 지금 깨어있는 영원한 현재인 그릇인 이 의식의 입장에서는 이 그릇에 담기는 삼난만상이 꿈이라는 거예요 일체의 유의법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들은 생멸법은 꿈이고 환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아침이슬 같고 그리고 번개불 같다 그런 입장에서는 내용물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의식이 스스로 의식으로 깨어나면 삼난만상은 여기에 당겼다가 지나가는 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톨레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선이 서구에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무리해서 불사가 무엇인가 불사 부처님 일이에요 지난 첫 시간에 잠깐 했죠 지난 시간에 불사란 우리가 하는 일의 주요 목적이 불성이 깨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음미해 보세요 불사가 무엇인가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부처가 깨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 부처가 깨어나게 하고 옆 사람의 부처가 깨어나게 하는 이것이 불사 불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고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이번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 불사가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인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불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깨어나시고 저도 깨어나서 깨어난 사람끼리 이렇게 깨어있는 이 이 극락 정토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의미있는 일이죠 지금 이 톨레의 결론이 마지막 10장에서 이분은 삶의 목적이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 우리 한국인이 제가 읽을 때는 이 책의 결론은 불사야말로 불사 부처님 일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분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되는 자기 안에 부처를 깨우는 부처로서 깨어나서 보살행을 하는 이것이 이분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뜻밖에도 서구 지금 지금 나이가 70대 초반쯤 되신 이 서구의 함께 깨어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시절 인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할 때는 뭔가가 안 잡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평상 의식입니다 이 말에 다 깨어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